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권 대학 진학 프로그램 중 조건부입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대학 부설에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과 어학원을 통한 패스웨이를 지원하는 것의 장단점 및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제학생을 유치하는 영어권 대학과 컬리지에는 대부분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ESL 부설학교가 교내 캠퍼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학 부설의 영어과정은 본과와 조건부 입학 협정이 되어 있고 학생이 입학일에서 2학기 전에 영어 부설학교에 미리 입학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원하는 레벨을 달성하여 정규학기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안에 위치한 영어 부설에서는 일정 레벨 이후에는 본과에서 배우는 교양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조금 더 일찍 챙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며 영어과정을 들을 때도 본교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목표학교의 캠퍼스 생활을 먼저 체험해보고 교내 재학생들과의 액티비티와 교수님, 카운셀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본과 진학 전에 인맥을 미리 쌓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설기관의 패스웨이에 비해서 초기에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높을 수 있으며 수업이 실제 학문에 쓰이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아카데믹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적응을 하려는 학생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본과의 패스웨이는 일정 학기에만 개강하고 커리큘럼이 두 달 이상으로 긴 호흡을 가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의 사설로 설립된 영어학원과 기관들의 입지는 각 나라 정부에서 인증하는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college in english college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라는 한 가지 과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정부에서 인정받은 거두로 사설기관에서 조건부 입학을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학생이 추후 입학할 대학 college와 패스웨이 협정을 맺었는지의 유무입니다. 아무리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대학기관과의 연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점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학교의 자체 시험이나 ih를 봐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패스웨이 협약 유무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 영어 시험인 TOEFL, ih 등의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영어 점수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아서 준비한다면 대학 선택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다만 사설기관의 경우는 생기초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 영어를 초보 단계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에는 잘 맞을 수 있으며 회화를 더 비중으로 두고 있어 입은 더 빨리 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대학 부설처럼 학기를 정해서 입학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일주 또는 한 달로 입학 시기를 더 많이 제공하여 원하는 날짜에 유학을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최종적인 패스웨이 기관 선택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떤 곳이 자신에게 더 잘 맞을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들나 Teacher